안녕하세요. 고래대학교 4학년 2호영이라고 합니다. 구진에 같은 리바운드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던 것 같아요. 도움이 된 점은 높이 같은 거에서 다른 선수들이랑 할 때보다는 높으니까 많이 그 점에서 도움이 되고 확실히 실력도 많이 좋으니까 기술 면에서도 많이 보고 배운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인 포스트 연습을 계속 많이 하고 꼬밑도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연습했고요. 웨이트가 좀 약해서 웨이트도 겨울에 계속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원주 동부 윤호영 선수. 키도 크고 한데 내 외곽에서 플레이 가능하고 그런 점을 제가 담고 싶어서 제가 트랙트에 뽑히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최선만 다한 선수가 아닌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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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